하진아빠, 참 아쉬워 돈이 이렇게 많은 모에 살라리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죽기 전까지 원없이 웃다 가고 싶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회장님, 오늘 양 실장이 아주 재미있는 개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돈 준비됐지? 웃기는 자들한테 얼마든지 지어줘 이건 귀야 아기돼지 삼형제, 막내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재미없는 주제인데 하진아빠 죄송합니다 나 이놈 몸개그가 너무 싫어 난 그냥 오로지 그냥 목소리 톤으로 웃길 수 있는 애들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톤으로 웃길 수 있는 자들 좀 어떻게 좀 모아줘 톤으로 웃긴다 혹시 회장님 이름으로 말입니까? 내 이름을 넣어서 톤으로 웃길 수 있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톤으로만 웃기는 그런 자들을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톤으로 웃길 자, 들어오시오 이진호 씨죠? 일단 500초, 일단 이게 뭐야? 처음 누른 톤인데? 이진호 씨? 이진호 씨죠? 맞아, 맞아 이진호 씨인데? 이진호 씨잖아요 이진호 씨죠? 처음 듣는 톤이야 마음에 드십니까? 어, 마음에 들어 이진호 씨 이진호 씨 왜 그래? 왜 그래? 아, 여기 이진호 씨입니다 이진호 씨? 어? 여기 회장님 이진호 씨예요 이진호 씨? 더 누르면 지겨울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보류시켜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보류시키는 이진호 씨? 그, 죄송한데 다른 데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진호 씨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호 씨? 하진 오빠 더 있어 사람들이 이 친구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 인도에서 온 친구입니다 인도? 자, 인도에서 온 톤으로 웃길 자 들어오시오 회장님 이름은 이진호입니다 진호야 500초, 500초 진호야 5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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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톤이? 이중진 씨? 뭐야? 뭐야? 이중진 씨죠? 명근이 이중진 씨인데 이진호 씨죠? 이중진 씨 아, 진호야 이중진 씨네 어디 아 일단 왕중왕전을 뽑아보자고 일단 합격하셨습니다 더 없어? 돈을 웃길 수 있는 진호야 더 없어? 돈을 웃길 수 있는 사람들 빨리 좀 어떻게 좀 섭외해봐 이번에 모신 분은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 국내 톤 대회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 얼른 좀 모셔봐 상당히 나오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얼른 좀 모셔봐 자, 톤으로 웃길 자 나오시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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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호야! 진호야! 진호야, 진호야? 허야! 허야! 허야... 허 야! 허! 진허야? 진진허야... 진진허야? 저는 오백 안 줘요. 오백... 오백... 진진허야, 진허야. 쥔쥔 허야, 쥔허야. 넌 털을 잡고. 쥔쥔쥔쥔 허야, 허야. 문세윤 씨? 문세윤 씨이요? 문세윤 씨인데? 문세윤 씨인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얼마나, 돈 많아, 돈 많아. 계속하세요, 계속. 계속하세요. 진호야, 허야, 허야, 허야. 진호야, 허야, 허야, 허야. 진호야, 허야, 허야, 허야. 진호야, 허, 쥔, 진호야. 야, 큰일 났다, 내 뒤에 한 놈 더 있어. 미안한데 조금만 웃어주세요. 다음 주 안 나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난 이거 정말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회장님이. 응.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게임 소리로 좀 진호야를 하길 원하십니다. 게임 소리로. 자신 있게 좀 앞에 좀 나가서 해주세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하면서. 무대를 좀 즐겨주십시오. 허허허허. 호!호!호!호!야! 金 instagram 시청자 folding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더 줘, 더 줘. 호야, 호야. 진어, 진어, 진어. 돈 줘, 계속 줘. 돈 줘. 이진우 씨? 이진우! 야아아아아아 얘 꺼에요 호요 그러면 얘 꺼에요 이진우! 야아아아 그러면 이진우 씨! 아! 역시 이런 톤잡이들이 웃겨 더 있어? 아 더 있어? 푼 사람 더 있어? 다음 친구는 돈을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해외파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 지금 방금 입국한 친구입니다 아! 얼른 좀 불러봐 얼른 좀 불러봐 나 웃다 죽을 것 같애 오늘 돈으로 웃길 자 외국인! 나와주세요! 준호야? 어디 갔지? 진호야? 어디 갔지? 진호 리 진호 이제 어디서 듣고 왔어? 호요 호요 진호야 혼자서도 리 진호야 진호 차 있어? 진호 동남아? 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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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돈 줘 돈 줘 진호 진호 이름으로만 해야지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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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만 그것은 반칙이지 수빈 통 오픈 이거 왜 해ited? 우리보다 동생이야 새 바닥에 대가리감 피로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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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투 대사 통투 대사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 코너에서 빼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부터 나갈 거야. 내가 왜 얘 앞에서 광대 짓을 해. 얘가 뭔데? 얘가 뭔데? 나부터 나가고. 대사 치지 마라 반역자놈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